동전과 크기가 비슷한 그릇. 이 그릇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릇 속의 그릇입니다.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오는 그릇들. 제작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잊지 않는 달인.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한 생활의 달인만을 위해 만든 제기. 달인의 손길이 지나가는 순간 점점 촛대 모양으로 변신. 동생 달인이 목기를 깎아서 형이 이어받아 오칠만 하면 끝. 달인 형제의 미세하고 정교한 선물림은 8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합니다. 생활에 다닌 시청자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한가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기 제기와 함께 유기 제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력 37년 유기의 마술사 김동철 달인입니다. 못쓰는 꽹과리도 그의 손길만 닿으면 바로 변신을 시도하는데요. 0.001mm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01mm에 도전하는 달인. 방송 나가고는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아 대단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바쁘죠. 추적되니까. 이맘때만 되면 달인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바빠집니다. 뜨거운 쇳물을 부어야만 만들 수 있다 보니 위험한 작업도 동반하는데요. 그런데요 김동철 달인. 이게 무슨 그릇이에요? 이게 밥그릇 모양으로 바뀌어요. 고물 같은 그릇도 달인의 손길만 닿으면 황금빛 그릇으로 변하는데요. 좀 까만 게 이렇게 깎아서 표문을 벗겨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순식간에 색과 모양이 변해버린 그릇.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이 바로 달인표 6위. 제가 만든 그릇그릇다. 밥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전국 각지 달인들의 정성을 모아 올 한해 전 국민의 풍요와 건강을 키워내는 차례상이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바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달인들처럼. 물질적인 넉넉함 보다는 마음의 열을 갖고 가족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달인들 파이팅! 달인이 낳은 최고의 스토 홍지승 씨입니다. 학교에서 팔씨름 붐이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팔씨름이 되게 재밌구나. 힘께나 쓰신다는 이분과의 대결에서도 각각의 승리하시고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당당히 승기를 거부하신 남자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이거 등장부터 위협적인 이남자 울부파이트 육지수 선수 달인에게는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 달인에게는 이처럼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는데요. 1대50의 대결에서도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명의 건장한 성인 남자들과의 대결도 펼쳤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도전자들로 가득해뜨렸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홍지승 달인에게 버금가는 파리의 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4명과의 줄다리기에서도 단숨에 이겨버리는 괴력의 사나이. 이들에게 프라이팀도 총이 짱. 한 손으로 60kg의 바벨도 거뜬히 들어버리고 양쪽 어깨에 성인 남자 둘이 매달리는 건 이 남자들에겐 일이 아니죠. 힘하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려면 서러울 대단한 사나이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신함 최강자를 가린다. 힘과 힘이 맞붙는 진정한 힘의 대결. 누가 이길지 제작진도 전혀 몰랐다는 열띤 승부의 현장 속으로 출발. 홍지승 달인도 예측할 수 없었던 추석 특집 팔씨름 최강자전 지금 시작합니다. 팔씨름 승부사를 찾으러 가렸더니 인천의 한 꽃집으로 간 제작진? 화환들로 출비한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SBS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꽃 만들고 있어요. 꽃 만드는 거 배우면서 배달 있으면 배달 나가고.